자, 잠깐만 지금. 자, 잠깐만 지금. 방금 소리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금 소리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빨리. 아니, 빨리. 조이! 조이! 아, 들어갔다. 아, 들어갔다. 어, 이러다 살려놨을까? 아, 저 뽕 나지 않았어요? 안 났어요, 안 났어요. 야, 정말 신개념 방송이네요. 주석진 씨는 언제든 도전 가능합니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방구는? 예, 방귀. 형님. 그래, 그럽시다. 일단 두 개로 한번 기회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, 그래요. 자, 먼저 넣으면 끝이죠. 네. 어, 됐어요? 자, 조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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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어. 아, 됐어. 아, 됐어. 아, 됐어. 아니, 뭐하러 왔어. 아, 됐어. 아, 됐어. 아, 됐어. 아, 너무 됐어. 아, 이거 팬티도 확인해봐라, 형님. 아, 제발. 아, 제발. 뭐하러. 아, 나 안 해. 감사합니다. 새로운 방송 됐습니다. 아, 이게 무슨 잔방구야. 아, 생방귀를 꼈어, 아. 자, 아까. 똥 닦아, 똥 닦아. 똥 닦아 봐. 똥 닦아 봐. 이거. 내 차례, 내 차례잖아. 내 차례죠. 여러분, 이거 냄새를 안 납니다. 예. 야, 이래서 넣으면 몇 개요? 이거 넣으면 3개예요. 이거 그냥 딱. 딱 섞여 넣어야 돼. 참겠다. 금 조심해. 아, 아깝다. 아, 이거까지 넣었으면 챔피언인데. 그러니까. 저, 방금 끼면 한 번 더 됐네. 다른 드라블로 무슨 콘이라도. 알 수 있는데. 그런데 아까웠죠. 다음, 다음 주 되게. 저 카메라를 맞힌다고 생각해,Cap소린아. 카메라? 그렇죠. 저 카메라를 맞힌다고 생각해,Cap소린아. 카메라? 그렇지. 카메라? 그렇지. 됐다. 솜이 나, 봐봐. 그렇지. 솜이 나, 봐봐. 야, 이거 몇 개야? 소민아 카메라를 맞힌다 순간가 들어가잖아. 야 이게 몇 개야. 우와 세찬이 아저씨. 세찬이 아저씨 아저씨. 뭐야 뭐야. 안세찬이가 알려줬거든요 어떻게 알지 유령을. 야 너 뭐야 왼쪽 가슴방에 전소민 뭐야. 야 뭐야. 야 이거 뭐야. 왜 이렇게 좋아. 뭐야 이게 뭐야. 어떻게 붙인 거야. 어떻게 해야 하지. 아 이 가방에 있는 게 붙어서. plus s. 내 거야. 루ỉ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